지금부터 제24백단상 중앙장 1군 적극병기대회 대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중체 8단을 12개에 벌려 제24백단상 중앙장 1군 체육병기대회 전남에서 6군의 영별을 지닌. 1월 21일부터 진행된 이번 체육경기대회는 뜻깊은 광명성전을 민족 최대의 경사들은 명질로 경축하고 당이 체육 대중화 방침을 관철하며 먼 나라의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기대회기한 위원회 성중앙장 일꾼들은 드넓은 정치적 열의를 안고 체육경기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단위 정신력과 집단력, 대중체육 실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습니다.